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74페이지 14번입니다. 다음 중 재단법인의 정견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입니다.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사원이 없죠. 사원청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다만 1번 정관에서 그 변경 방법을 정하지 않은 때에도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그 재산보조를 위해 적당한 때에는 명칭 사무소소재질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앞에 나와있지만 또 역으로 정관의 그 변경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정관 규정에 따라서 변경하는 거 가능하고요. 또 하나 2번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는 의사는 주무관체 허가로도 설립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자고요. 자 재단법의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가 없다. 다만 첫째 정관의 변경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정관 변경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명칭이나 사무소소재질은 변경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목적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죠.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어떤 형태든지 간에 재단법인 정관을 변경한다면 주무관청으로 반드시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자 우리 판례 따른다면 이거는 허가지만 명칭 허가지만 인가로 이해하거든요. 따라서 한 번 정관병력에 대한 주무관청 허가의 법적 성질은 일반적 금지 해제로 보는 것이 판례 대두리라.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을 우리가 허가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허가가 아니라 인가적 성질을 띄기 때문에 답은 X고 답은 먼저 3번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정관의 규정 사항에서 뭐가 있냐면 자산에 관한 규정이 있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자산에 관한 규정을 정관에 규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본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또는 취득하는 것도 자산이 변경되죠. 따라서 정관의 변경을 처리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거죠. 논리가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산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기재 사항이에요. 그런데 법인이 기본 재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처분하게 되면 결국 자산이 변경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정관의 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4번 기본 재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주무관청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의 처분은 정관 변경 행위이므로 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고 이해되시죠? 재단의 채권자 그 기본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실시하여 경락이 된 경우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거는 실무적으로 여러분들 사업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비영리법인하고 거래할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비영리법인이 저에게 돈을 안 줘서 채무가 있어서 그것을 변제받기 위해서 강제 집행하더라도 뭐가 필요한 거죠? 주무관청에 허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15번입니다.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의 처분에는 주무관청에 허가가 필요한데 이에 관한 판례 태도로 옳지 않은 거죠. 일단 답부터 먼저 보시면 3번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이 아닌 재산의 매각. 예를 들어 책상, 걸상 정도 판다. 이런 거 팔 때마다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기본 재산이 아닌 재산의 매각은 정간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본 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하는 것은 정간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에 허가가 필요한 거죠. 답은 3번입니다. 다음 주에 들어볼까요. 1번 재단법인의 채권자가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을 수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경우. 그럼 결국은 상계하게 되면, 까게 되면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이 줄어들게 되니까 주무관청에 허가를 얻어야 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아까 나왔죠. 재단법인의 정간 변경의 허가는 법률상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의 효력을 보충하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님으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로 호화한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4번 앞에 문제 나와 있죠. 재단법인의 채권자 그 지본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실시하여 경락된 경우에도 주무관청 허가를 얻지 않았다면 무효이다. 맞는 지문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5번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조부 장관의 허가는 반드시 사전에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처분할 때까지 받으면 좋으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수준의 경우에는 늦어도 사실, 심, 변론, 종결시까지 허가를 받으면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6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거죠. 자, ㄱ. 사단법인의 설립 행위는 합동 행위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다. X고요. 물론 요식 행위는 맞죠. ㄴ번. 사단법인의 정관에 대해 사원청의 결의로 그 규범적 의미의 내용을 확정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정관 변경을 초래하죠.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그 결의는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X가 됩니다. ㄷ번.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부동산을 출연하고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으나, 그 부동산이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전에까지 끌어볼게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K라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해요.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면 재산에 출연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갑이 재산으로서 A라는 토지, 부동산을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출연하고자 해요.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법률행위죠. 민법 186조에 따른다면 재단법인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우리 민법 47조와 48조가 특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갑에서 K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47조, 48조의 규정에 따라서 재단법인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갑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을에게 팔아먹고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K재단법인은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재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재단법인 입장에서는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나도 일단은 뭘 갔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자신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재삼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디귿 번 다시 읽어볼게요.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부동산을 출연하고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으나 그 부동산이 법인 명의로 등기되기 전에 설립자가 이를 제삼자에게 처분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면 법인은 제삼자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재단법인은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나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등기 없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재삼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리을 번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리을 번은 맞는 질문이죠. 미은 번 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감사청산인 감사는 대표기관이 아니에요. 대표기관이 뭐가 있냐면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입니다. 감사나 사원총회는 뭐가 아닙니까? 대표기관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따라서 감사는 대표기관이 아니니까 그 감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사감사청산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을 입힌 경우 법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X가 되는 것. 따라서 답은 2번이 되네요. 17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단법인은 사원적인 교류로도 해산할 수 있습니다. 2번 법원은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을 검사, 감독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법인의 사무는, 통상적인 사무는 주무감청에서 감독해요. 그런데 법인이 해산하거나 청산하는 것은 법원에서 감독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번이 답인데, 우리가 앞에서 저번 강의 했죠. 법인에 대한 청산 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그 법인은 소멸한다. X, 법인의 권리능력이 소멸되는 시점은 청산 종결 등기한 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를 마친 때이므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 신청을 해야 하고요. 5번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대표죠. 따라서 청산법인의 능력 범위 내에서 대내적으로 청산 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청산법인을 대표한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3번입니다. 18번이죠.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공통 해산 사유가 아닌 것은? 재단법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구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원이 없죠. 사원총의가 없죠. 따라서 1번. 사원총의 결의는 재단법인의 해산 사유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19번입니다.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네요. 자 1번.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주무관층 허가를 얻어서 목적을 변경함으로써 법인이 존속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정관을 변경하여 법인을 존속시킬 수 없다는 지문은 X고요. 답은 먼저 1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문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번입니다. 갑법인은 A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소유권 이전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갑법인이 해산을 하여 청산 단계에 들어갔다. 그런데 청산인이 그 부동산의 임의로 B에게 매각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준 후 갑법인은 청산 종결 등기를 하였다. 한편 갑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이사의 결의에 따라 유사한 목적을 다른 단체에 기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옳은 조합이죠. 자 기억입니다. 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의 기속 권리자를 직접 지정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입니다.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정하도록 하는 등의 귀속 권리자의 지정 방법을 적용해 놓은 정관 규정도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해산했을 때 그 잔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정관에 기재된 사람이 갔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다, B다 사람을 지정하지 않고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고도 유효한 것이죠. 니은 번,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자녀 재산을 처분하도록 한 정관의 규정은 성질상 등기하여야만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청산인의 대표권 제안이라고 볼 수 있다. X입니다. 이거는 청산인의 대표권 제안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따라서 니은 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디귿 번, 청산인이 자녀 재산을 B에게 처분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느냐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정관의 규정을 위변했으니까요. 기억디귿은 맞네요.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1번, 만약 갑법인의 청산인이 동시에 A법인의 E사인 경우 갑이 A에게 그 중요한 재산을 이전한 행위는 쌍방대리 금지원칙에 반한다. X입니다. 이거는 쌍방대리 금지원칙에 반하지는 않습니다. 니은 번, 만약 갑법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 갑법인에 대한 파산 절차가 종료되었다면 잔여 재산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갑법인은 소멸한다. X죠. 다시 말하면 실질적인 청산사무가 종료되어야 법인이 소멸하기 때문에 미은 번도 X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디에 대해서 1번이 답이네요. 자, 21번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인으로서의 실체는 갖췄지만 조직과 체계는 완비됐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을 법인 아닌 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고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용태는 뭐가 되냐면 총유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인 아닌 사단은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인 아닌 사단 자체가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고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들의 공동소유인데 그 형태가 뭐가 되냐면 총유가 돼요. 총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지분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보존행위든 이용행위, 관리행위든 계량행위든 처분행위든 다 무엇을 통해서 하게 되냐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분이 없어요. 그렇죠? 또 법인 아닌 사단의 시소음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궤와 종중이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 자, 교회를 다니면 권리가 있고요. 고회를 관두면 땡이옵니다. 교회를 관둘면서 내가 낸 현금을 나눠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재산은 목사님의 개인 재산이 아니라 신도들의 공동소유고 총유인데 뭐가 없습니까? 지분이 없는 거죠. 따라서 관두면 땡이고요. 그 교회 재산은 남아있는 신도들의 총유가 되는 거죠. 따라서 개인적으로 교회를 관둘든 집단적으로 교회를 관둘든 그 교회 재산은 원칙적으로 남아있는 교인들의 총유가 되고요. 교회 재산을 나눠가질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유는 총유는 뭐가 없기 때문이냐면 지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보자고요. 1번,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기, 당사자 능력, 등기 능력 인정이 되니까. 2번,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인은 대표적인 법인 아닌 사단이 되고요. 3번,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두 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기속된 형태의 교회 분열을 허용된다. 총유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교회 재산을 나눠가질 수가 없고요. 따라서 탈퇴한 교인들은 권리를 상실하고 남아있는 교인들에게만 총유적으로 기속이 되기 때문에 분열된다,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소집 절제의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쟁초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5번,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 기속관계는 그 구성원의 총위무로 구성원은 사단 내부의 규약 등의 정해진 바에 따라 총위무를 사용, 수익할 수가 있습니다. 22번입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대한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이죠.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권리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당사자 능력은 인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등기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니까 법인 아닌 사단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 가능하고요. 또 소송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소송에서 원고나 피고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1번, 집합건물의 관리라는 대표적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이고요. 특별한 다른 사단이 없는 한 소송상의 당사자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맞는 질문이죠. 2번, 재건축 조합의 대표자가 정관에 위반하여 사원층이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의 제안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과 아니면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재건축 조합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직접 조합원들에게 미치지 않는다. X입니다. 재건축 조합도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고요. 이것도 조합원들의 효력이 미치니까. 답은 뭐죠? 아유, 죄송합니다. 5번부터 올게요. 5번.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재건축 조합도 재건축도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니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계약을 했다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게 구속력이 미치는 것이지 개별적인 조합원들에게 구속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재건축 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상가 건물은 조합원 전원에 총위에 속한다. 왜요? 재건축 조합은 법인 아닌 사단이고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는 총위니까요. 5번, 주택 조합의 대표자가 외관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것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주택 조합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X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인증이 뭐냐면 대표권 남용이거든요. 대표권 남용,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안화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유추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본인 주택 조합에게 책임이 부담되기 때문에 O번은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대표권 남용이나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안화 민법 규정을 유추적용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단체, 법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이 X고 5번이 답이네요. 23번입니다. 다음 중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행위가 되는 것은 3번 보시면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되니까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행위 이거는 뭐가 필요한 거죠? 법원의 허가가 아니라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거죠. 해산결의는 허가가 필요 없네. 허가 필요 없고 2번 재단법인의 정관병경행위는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정관병경행위는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고요. 4번 미성년자가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을 청구하는 행위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죠.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5번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도 이거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 법원의 허가 필요한 것은 아니죠. 따라 답은 3번이 됩니다. 24번 비법인 재단의 재산 소유 형태는 재단의 단독 소유로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단의 실질은 갖췄지만 설립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의 모임을 비법인 재단이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치원 같은 경우입니다. 유치원은 비법인 재단으로 이해를 해요. 설립등기를 안 하고 있다면 그럼 이거는 누구 것이냐. 재단의 단독 소유로 이해를 하는 것이 학술의 태도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기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법인에 대한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겠죠. 나오지만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좀 깊이 공부하시다가 실패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자, 1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인은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니까 정관에 의해 양도될 수 있다고 맞는 지문이죠. 2번, 재단법인을 설립했을 때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지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재삼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므로 2번, 부동산의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의 상립에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있어야 법인은 재삼자에 대한 관계 재삼자에게 대항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니까 등기래야 재삼자에 대한 관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맞는 지문이죠. 3번,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자가 출연 재산의 소유 명의만을 재단법인에 기속시키고 실직적 소유권을 자신에게 유보하는 것 이건 일종의 명의 신탁입니다. 이런 건 허용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유보하는 부관을 붙여서 이를 기본 재산으로 출연하는 것도 가능하다. X죠. 다시 말하면 실질적으로 재산을 출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건 3번이 되는 거죠. 4번, 재단법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 내 이사는 주무관층 허가로도 설립일 취지를 참작하기 위해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5번, 법인의 이사가 여러 명이에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할 때는 각자가 대표하고요. 내부적 사무집행을 할 때는 과반수로서 결정하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인의, 비영리 법인의 기본 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관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관층의 허가를 얻어낸다. 따라서 이 비영리 법인의 기본 재산에 대한 경매도 주무관층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한 거죠. 1번,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이 경매 절체와 매각된 경우 주무관층의 허가가 없는 한 매수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2번, 지웠나요? 정관에 규정된 내용을 규범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는 사원총의의 결의는 실질적으로 정관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관층의 허가가 없는 한 무의심으로 2번, 사원총의의 결의한 정관 해석은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 사단법인의 정관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입니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당연히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3번,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회에 이외에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은 구속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동의가 없더라도 당연히 구속력이 발생하는 거죠. 4번, 법인의 정관 변경은 반드시 주무관층의 허가가가 있어야 되므로 4번, 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층의 허가를 얻지 않더라도 고효력이 발생한다. X가 되는 거죠. 5번, 법인 대표 이사의 대표권 제안은 정관에 기재해야 유효하고요. 또 정관에 기재했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죠. 특히 악의 제3자에게도 등기 없이는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정관에 기재된 이사의 대표권 제안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은 대표권 제안에 대해 알았던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되네요. 3번입니다.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찾네요. 일단 1번, 재단법인은 유원으로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2번,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하는 것은 정관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관증 허가를 얻어야 되므로 2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3번,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니까 차고를 이루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3번은 X가 되고요. 4번입니다. 재단법인의 출연제가 구체적인, 목적은 정했지만 그 재단법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는다면 주무관청 등이 이거를 정할 수가 있어요. 법원이 정하는 거죠. 법원이 정하는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목적은 법원이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정할 수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명칭, 밑에 헤델에 나와 있죠. 사무소재지, 이사의 임명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서 법원 일을 정해요. 그렇지만 목적을 정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세수한 뭐는 정해줘야 돼요? 목적은 정해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4번 보시면 재단법인의 출연제가 출연제생과 그 목적을 정하지 않고 사망했다면 주무관청 일을 정하는 거 안 되고요. 또 법원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재단법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단법인의 정관, 목적을 변경할 수 있는데 반드시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므로 이사는 설립자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그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는 질문도 X가 되는 거예요.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민법상 재단법인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3번을 다시 보시면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재단법인의 목적을 정하지 않냐고 사망했어요. 목적을 정하지 않았다면 재단법인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2의 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 2를 정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어떻게 볼까요? 1번, 재단법인은 항상 이해 없이 비영리법인이고요. 2번,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해서 우리 통술과 판례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이해하고요. 4번, 재단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부동산이 출연된 경우에는 등기 없이 재단법인이 소유권을 갖지만 재산재계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고요. 5번, 비영리재단법인도 본질에 변하지 않는다면 영리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 영리활동을 통해서 번돈을 수익자가 찾아갈 수 있으면 영리법인이고 구성원이 찾아갈 수 있으면 영리법인이고 구성원이 찾아갈 수 없으면 비영리법인인 거죠. 따라서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영리활동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5번은 X가, 아 5번은 맞는 지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83페이지 5번부터 보러 보도록 하겠습니다.